어떤 분 모시고 지금 한량무 부채입춤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한량무 부채입춤은 경상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3호고요. 예로부터 춤하면 또 경상도라고 그래요. 우리 소리하면 전라도 그리고 멋과 은치하면 서울 경기 그래서 우리 또 좋았어요. 될 것 같아요. 척 incomes 척omos 연락 def translation 글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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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